아직까지 나르시시스트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는 연구는 없다고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멍청하거나 무식해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일부러 뻥을 친 것인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알바도 아닙니다. 행동유전학과 진화심리학의 연구를 개무시하는 것이 자칭 진보주의자들 또는 감성파리들의 습성입니다. 유전자나 자연선택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면 나찌나 파시스트라도 되는 듯이 째려봅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유전적 요인이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 쌍둥이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논문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자식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데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쌍둥이 연구는 보았지만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쌍둥이 연구나 입양연구나 다른 합당한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를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나르시시스트로 만들고 싶지 않으면 이런저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김경일은 졸라 열심히 썰을 풉니다. 거기에다 별표 백만개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자식의 나르시시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그야말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일 뿐이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 별표 백만개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하나라도 대해 보십시오.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자식의 나르시시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담은 논문들을 저한테 백만개 들이대봐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구분할 줄 아는 놈입니다. 쌍둥이 연구나 입양연구나 다른 합당한 방법론을 동원해서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자식의 나르시시즘의 원인임을 보여준 논문을 대해 보십시오. 그런 논문이 있다면 한수 배우겠습니다. 자식이 잘했을 때는 과도하게 칭찬하고 못했을 때는 과도하게 혼내는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자식의 나르시시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양육스타일이 원인이 되어서 자식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 유전자가 부모의 이런 양육스타일로 이어졌으며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식이 나르시시스트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연구와 입양연구를 통해 또는 다른 합당한 방식을 통해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양육스타일이 나르시시즘의 원인이라고 섣부르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자폐증이 냉담한 부모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과학적 근거도 없이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자폐하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작자들입니다. 유전자의 역할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는 감성파리들은 그런 축소가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이 아니라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의 영향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의 그런 주장이 안 그래도 나르시시스트인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모의 상처에 과학적 근거도 없이 소금을 뿌리는 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장에 정말로 과학적 근거가 졸라 없다면 정치적으로 졸라 올바른 것과는 거리가 졸라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이 가지면 내가 못 가지는 재료솜 게임이 결코 아니라고 김경일 교수님은 단언하십니다. 다른 남자가 어떤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면 둘이 결별할 때까지 나는 그 여자와 연애를 할 수 없습니다. 또는 그 여자의 양다리 중 한쪽 다리를 차지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K5가 겁나게 잘 팔리면 쏘나타는 쫄딱 망하기 쉽습니다. 연애 시장이든 상품 시장이든 재료솜 게임의 논리가 겁나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교수식이나 되는 양반의 눈에 이것이 어떻게 안 보일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이 감성파리의 힘인가요? 상품 시장이 졸라 제로솜 게임임을 사장이 졸라 강조하면 그 회사를 나르시시스트들이 졸라 장악하기 때문에 졸라 큰일이라고 김경일 교수님은 졸라 경고하십니다. 걱정도 졸라 팔자이십니다. 정신의학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들이 전체 인구의 10%가 안된다고 추정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에 대한 지식이 이제는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나르시시스트들을 적발해내는데 아인슈타인급 천재성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경일 교수의 인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뽐낸 감성파리가 인기 비결들 중 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졸라 배부른 감성파리가 되기보다는 배가 졸라 고프고 돌멩이 세례를 졸라 받더라도 졸라 쓰디쓴 진실을 담은 진짜 레드피를 남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잘 찍으시면 됩니다.